제 옆 동네에 구독자가 천 명이 곧 있으면 되는 애가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발끝은 상관이 없는 게 머리가 좀 짧아가지고 스레님 너 그래도 그 150 중 후반 정도는 돼 보이던데 그래도 제가 이제 찐으로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오늘의 모습이 이제 궁금하시다면 이제 디콜을 문상 만 원을 어 그러면은 그거 짤로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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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프님 그럼 스레님하고 10cm 차이 나는 거에요? 스레하고 10cm 차이 나냐고요? 그것까지 내가 굳이 말해야돼? 그것까지 키가 굉장히 작거든요 누가 네가? 아니 우투에요 우투요 우투 근데 키가 이제 스몰 하거든요 나보다 키 작은 놈냐 님들 원래 키 가지고 진심으로 말하면 안 돼요 안 그래? 맞아요 저 같은 사람 마상 받는다고 그니까 원래 키 작은 사람 가지고 놀리면 그 사람 상처받아지고 그 사람 뭐냐 너가 그렇게 가장 많이 놀렸잖아 너 이거 자복을 안 하시죠? 나도 아 진짜 개인주의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뭐냐 지금 구독자 천명이라고 나를 왜 내 모든 행동에 구독자 천명이라고가 붙는거지? 진짜 어이가 없는데 진짜로? 자 브릿지 하세요 님 님 대가까뿌 할 줄 알아요? 응? 대가까뿌 있어요? 대가까뿌 알아? 대개 있어요? 여기 호카인 제이더거든요 강해져서 돌아오세요 어 깜짝이야 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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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히 개인주의 끼가 있다니까 은근히가 아니라 많이 개인주의 끼가 있다니까 많이 먹고 터려 그러지 불표? 나이 빅빅쳐 그럴 수도 있지 뭐 잠깐만 엔더인데요? 엔더인데요? 맨손으로 부서어 입사초 걸려 할 수 있어 그걸 세봤어? 아니 이거 블록 인플하고 있어 모델에서 해주는거 아 그래? 잠깐만 잠깐만 저 설마 그것도 못하니? 어? 아 할복 하려다 죽었네 할복 하려다가 침대가 터져버렸네 잠깐만 어? 헛소리 세례님 화이팅 오케이 빠지세요 네 빠지시고요 암석 큐티 혹시 큐티라는게 이건가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왜 욕쓰세요? 아니 이거 이제 이제 한국어로 하면 보산! 보산! 어? 보산! 보산? 아 맛있죠?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봐봐! ㅂ씨로! 보산! 야! 혹시 부산을 욕이라고 생각하는거야? 아뇨! 아뇨! 부산.... 그... 부산에 사는 시민분들 비아바론? 아뇨!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 한국의 명! 음 이것이 바로 부산 시민의 분노라고 왜 와 우토님은 한데 와 쓰레님은 없죠? 근데 왜 우토님은 없죠? 포장이 안 계시네 어라? 어라? 야 좀 당황을 하긴 했는데 어이구야 죽었구나 어 한 명 잘 살았는데? 어이구야 어 야 잠깐만 왜 쓰레파 킬이야 내가 쳤거든 저기요 아 진짜 서라 자부 감사합니다 자 맛있게 먹을게요 아 저 저 뭐냐 털 13개랑 금 4개 있어가지고요 아 떨어지시면 되는구나 침대 어 쇠샷 한번 찍어드리 잠깐만 쇠샷 찍어달라면서 쇠샷 찍어달라면서 ฉ 그래가지고 침대 pouco 오 어 Schwe 뭐야 rika 노노노! 이거 오키 했어! 잠깐만! 이거 맞냐 이거? 아이 뭐 알아서 해주겠죠 쓰레가? 여기서 이제 각치기로 자를 줄 알았는데 아니네 형이야 너무 무서워 마치 오토가 늘 나한테 온 것 같아 보름표? 님 파이브 방어라고 알아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파이브 영상이 나왔던 건가요? 파이브 영상은 좀 보긴 하는데 아 내 영상은 안 본다? 아니요 아니요 님 영상도 보긴 하는데 안 본 일단 화이트 이제 가니까 옐로우나 가자 옐로우가 인컴이거든요? 아 아니! 블록이 없어! 클러치를 못하네 요구르트 도마 틀틀풀타고러기 이불은 표지 반대 기모띠티모띠! 여기까지? 뭐라는 거야? 옐로우 인컴이거든요? 네네네 갈게요 갈게요 지금 예 지금 오세요 지금 당장 오세요 2대1이에요 지금 당장 안오면 너 담임성 오토냥 지금 당장 안오면 너 오토냥이라니깐요? 나 앞에서 띄고 있는데 뭐냐? 옐로우 인컴인가? 잘했어요 멍청하게 나무를 캐고 있었구만 수련님 왜 계속 거기 가세요? 아니요 있잖아요 인컴인데요? 얘도 인컴이에요 또 인컴인데요? 옐로우 또 인컴인데? 얘는 인성문제인 또 인컴이에요 네! 따르세요 저는 갈게요 옐로우로 갈게요 알아서 자르세요 오케이 오케이 얘는 못 잘랐는데? 뭐야 어? 어? 잠깐만요 인컴이거든요 인컴이거든요 옐로우 인컴이거든요 옐로우 인컴 어? 네? 이거 맞은.. 이거 혹시 맞은 핑크도네? 피워야겠다 아이고 이거 뭐하세요? 왜 뭐하세요? 진짜 매너가 없으시네 혹시 제가 20세계라는 건가요? 네 지금 내가 캘로 아 이로써 스레는 캘로윈 유튜브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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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안 쓰레만되세요? 이로써 캘로윈 유튜브를 스레는 보지 않는다라고 아 이랑 오케이 네? 뭐요? 뭐요? 인컴인거 잘랐잖아 뭐 그거면 됐지 잘랐으니까 뭐 뭐 아니 뭐 잘랐으니까 그거면 됐지 왜 거기에서 뭐 네 근데 스레가 장발이란 말이에요? 저 장발 다 짝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요 이제 강제로 투블록으로 만들어버릴까? 아 투블록 하고싶어건데 네? 하고싶어 이미 남.. 네? 투블록을 한다고? 하고싶은데 무서워서 못하겠어 진짜 한 진짜 하루만 살고싶어 내가 내가 여중이잖아 되게 여중에 그게 많아 안 돼 뭐가? 짧은 머리 한 사람이? 투블록 우리 바람에 한 번 이렇게 1학년에만 10명? 10명이 붙어 다녀 내가 단발이랑 장발만 봐서 그런가봐 몰랐어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자숙하고 있을게요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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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자숙타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네 옥상에서 떨어지는게 자숙이 아닐까 이러면 자숙이 된거겠지? 어 뭐야 핑크 터졌다 이러면은 침대 우리밖에 안나는데? 필드가냐? 얘네만 잡으면 게임이 끝나는데 문젠 내가 가죽이네 아니 쓰레님 다이아 어디갔어요? 다이아요? 네 다이아 혹시 다이아? 네? 다이아 다시 말해드릴게요 다이아 혹시 다이아? 노잼 혹시 다시 말해드릴까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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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살인욕구들 것 같아요 진짜 불안이 아니라 아 이거 잡고 싶은데 잡을 방법 없다 이거 잡아 어 네? 잠깐만요 이거는 예상치도 못한 변수인데? 솔직히 말하자면 좀 웃었음 킬 아 웃었지 야 이거 봐 이거 봐 꼭 웃는 사람 한 명씩은 꼭 있다니까 이거 어이없어서 피식한게 아닐까라고? 에이 뭔소리야 에이 에이 아니지 아니지 어? 화이팅이요 아이아 아쿠아 한 명 남았네요 아쿠아 한 명 남았네 아쿠아 한 명 남았네 어 아쿠아 한 명 남았네 에이 내가 못 줄겠냐 설마? 에이 설마 아아 그렇지 그렇지 두바이 두리안 네? 두바이요? 아니 두리안이요 아 두리안이요 왜 갑자기 두리안이 나오는거죠? 아 두바이가 두바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신지는 아시나요? 알아봐요 아 맞잖아 맞잖아 너 설마 두바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거야? 두바이 알지 어디 있는데? 야 두바이 야 두바이 야 두바이 아니 두바이를 모은 사람이 있어? 아니 그래서 두바이가 어느 나라 있는데 아니 두바이 거기 있지 어디? 두바이 거기 있잖아 그 그 그 그 아니 그 싸우기 아랍이랄 싸우기 아랍이랄 싸우기 아랍이랄 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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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